김근희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. 그 빽 하나 받은 것 때문에 지금 그 김근희 리스크 더하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개입 리스크. 이게 이제 앞으로 야당에 물고 내려질 것으로 저는 봅니다. 민주당 이거 그냥 넘어가겠어요? 총선 전국의 이런 호재를 봤는데 그냥 눈 감고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. 민주당은 어차피 물고 늘어집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 왜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무에 직접 개입을 하고 공천에 관여하고 간나라 대추나라 대표님은 뭐 어떻게 하고.